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베르디의 아이다입니다. 오페라 곡으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뮤지컬 아이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뮤지컬입니다.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를 공주랑 노예가 동시에 좋아하는데 아 또 막장이구나. 왕이 라다메스한테 내 딸과 결혼해라 한 거예요. 라다메스는 아이다를 좋아하는데 그럼 과연 라다메스는 어떻게 했을까? 처음부터 반응이 엄청 좋았다고 들었습니다. 밀라노에서 뉴욕에서 잇따라 히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이집트에서 초연했잖아요. 베르디가 안 갔어요. 왜요? 아이다 공연을 하는데 공연 끝나고 토마토도 주자.